요리한 식감 요리한 식감 짠 이게 붙여? 새로운 메뉴 나왔으니까 짠 짠 과장님 있잖아 진심이 들어 해글나는 거 과장님 있잖아 유키지 나왔었잖아. 그러니까 진짜 웃겨. 과장님 거 한번 찾아봐봐. 유튜브 영상 찾아봐. 진짜 웃겨. 2차. 짠. 양배추랑 땅콩조림이랑 세 번 리필했더니 원래 여기다 주는 거였는데 지금 이만치시죠? 이거 거기 뭐야? 어디야? 양꼬치집에서 너무 많이 녀석 갖고 왔어. 뭐야 이거 오지마. 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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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맞유, 맞유, 맞유. 왜 이렇게 아니지? 이거 뭐야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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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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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10. 이겼다. 져서 벌칙으로 수학문제 풀기로 했어요 ㅎㅎㅎㅎㅎ 저녁에 도착해 들어가세요 핸드폰 그만하시고 김치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순댓국밥집을 왔으니까 순댓국밥을 먹어야 돼서 순댓국밥 순댓국밥? 응 제이는 순댓국밥을 그냥 시켜서 어디다 나눠 먹었어야 돼 권총타트 둘 다 근데 왜 얘네 뒤에 털처럼 뭐가 다녀? 그러니까 볼 볼 되게 특이하다 얼굴 가까이 대봐 와 애기 불렀어요 더 가까이 해봐 얼굴 아 그거 오줌 싼거 느낌이 어때? 제이야 쟤 춤춘다 제이도 해봐 에고 와 친구가 바로 살아났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안녕 와 빨리 가자 나 너무 머리도 아 이쁘다 머리부터 얘 대학교 때문에 어? 말라리아 말라리아 때문에 너무 안 돼 왜 이렇게? 중국어 안 좋아지 이거 너 못 불러 오우우 존나 높아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나 통신없고 있으며 자연스레 하하하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거 좀 이따가 하자 그거 녹혀야 돼 아침부터 술 먹자 입실이 3시 아니야? 3시 4시 아니야? 정빈아 고기 더 먹어 정빈아 너 바다 같아 짜잔 제이야 미술하고 있어요? 네 저의 이 사모어 이 사모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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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바다의 날이야 맛있게 먹어요 제이 잘 먹는다 9월 3일까지 였네? 며칠이야 오일이야? 괜찮아 먹어도 돼 그냥 먹어 우와 오우 would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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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